해줄 거니까 자 현금 흐름 분석이라는 건데 얘가 가장 중요해요 얘는 진짜로 이 내용은 한 문제거리가 아니라 네 문제 다섯 문제 여섯 문제 다 연관되어서 이걸 알아야 뭔가를 뒤에 투자 후에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요 자 현금 흐름을 분석한다 현금 흐름을 분석한다라고 하는데 돈의 흐름을 분석한대요 자 우리가 이제 돈의 흐름을 얘기할 때 돈의 흐름은 들어오는 수입의 흐름이에요 들어온 돈을 내가 돈을 벌었어요 그럼 들어오기도 하고 뭔가 사용하면 나가기도 하겠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말에서 현금 흐름을 얘기하고 이 현금 흐름은 수입과 지출을 얘기해요 돈의 수입과 지출을 얘기할 때 이걸 수입과 지출을 합쳐서 뭐라고 한다? 수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현금 흐름을 현금 수지라고도 해요 현금 흐름은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는 거니까 흘러간다라고 얘기하고 들어오고 나가는 걸 수입 지출이니까 수지라고 얘기한다 현금 흐름을 현금 수지 그런데 부동산 투자할 때 수입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 이게 중요했었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돈을 사가지고 토지를 내가 샀다고 해보죠 5억 주고 사서 여기에 만약에 8억에 처분했다 가지고 있는 동안에 이 토지를 필요한 사람에게 임대 내주고 임대료 수입을 총 1억을 벌었다 이때 이 임대료 수입을 우리가 학문으로 뭐라고 얘기한다? 학문적으로 소득 이득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팔 때 8억에 팔았대요 5억 주고 샀는데 8억에 팔았으니까 3억의 양도 차익이 있겠죠 가치가 얼마 올라간 거예요 3억만큼 올라간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얻는 이 3억을 가치가 올라간 만큼의 가치 상승분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양도 차익이다 매매 차익이다 이런 말 쓰는 거예요 가치가 올라간 만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학문적으로 뭐라고 한다? 자본 이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임대료 수입을 소득 이득이라 했고 가치가 올라간 만큼을 자본 이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할 때는 항상 두 개의 소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얘는 부부 연계 중에 무슨 성 때문에? 그래 한 사람 나왔어요 한 사람 지난번에도 물었는데 영속성이었어요 가지고 있는 동안에 토지가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얘를 항상 보장받아요 처분한 다음에 없어진다라면 8억이라는 가치가 인정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없어지지 않으니까 미래 수익이 보장되니까 8억이라는 가치가 인정받아서 가치 차이만큼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거였어요 가지고 있는 동안도 없어지지 않고 처분한 다음에도 없어지지 않으니까 이 두 개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없어지지 않으니까 이걸 영속성이라고 그랬어요 영속성 영속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을 동시에 향유할 수 있게 하는 성질 자연적 특성 그래서 부동산 투자할 때 수입은 두 가지가 있는데 임대료 수입과 처분했을 때 얻는 자본 이득 가치 상승분 만큼의 이때 보유하는 동안에 임대료 수입 소득 이득의 돈의 흐름을 뭐라고 하냐면 임대료 수입의 돈의 흐름을 영업 현금 흐름이라 그래요 영업에 따른 현금 흐름 이 영업은 임대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걸 영업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얘를 영업 현금 흐름 그러면 앞으로 이제 영업 현금 흐름은 뭐냐 임대료 수입의 돈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대료 수입의 돈의 흐름을 영업 현금 흐름이라 하고 처분했을 때 가치 상승분 만큼의 자본 이득을 또 얻을 수 있죠 가치 상승분의 돈의 흐름도 얻을 수 있는데 얘는 처분했을 때니까 매각에 따른 현금 흐름이라고 얘기해요 매각 현금 흐름 그래서 현금 흐름을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학자들이 얘기한다 임대료 수입과 가치 상승분 두 개의 소득이 있는데 얘를 학문적으로 임대료 수입을 소득이득 가치 상승분을 자본 이득이라 하고 임대료 수입의 돈의 흐름을 얘기할 때 영업 현금 흐름 얘는 가치 상승분을 처분할 때 매각할 때 나오는 얘기니까 얘를 매각 현금 흐름이라고 얘기한다 얘가 90% 이상 중요해요 얘를 알면 얘는 그냥 간단히 해결돼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알아야 될 건 영업 현금 흐름을 완벽하게 외워야 돼요 영업 현금 흐름 임대료 수입의 돈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 처음 얘기는 이제 부동산 투자할 때 임대료 수입과 가치 상승분 두 가지가 있다 임대료 수입의 돈의 흐름을 영업 현금 흐름 영업이란 말은 임대 사업을 운영한다 영업한다라는 의미예요 임대 사업을 통해서 돈의 흐름에 이걸 영업 현금 흐름 처분했을 때 얻는 걸 가치 상승분 또는 매매 차이 양도 차이 이런 걸 얻기 위한 돈의 흐름을 매각 현금 흐름이라고 한다 그런데 영업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흐름은 수입의 흐름은 수입과 지출 흘러간다라는 얘기고 합쳐서 수지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는 사람은 누구나 다 외워요 제가 보기에 80% 이상 다 외워요 외웠는데 맞는 사람이 있고 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외우면 안 되고 이해하고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되는데 무조건 외워야 돼요 첫 번째 보죠 가능한 총소득이라고 했대요 가능한 총소득 가능 총소득이라는 게 있대요 얘는 보니까 영업 현금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만큼은 우리 이제 영업 현금 흐름을 먼저 볼 거고 영업에 따른 돈의 흐름 임대료 수입의 돈의 흐름을 본다 지금 배우고 있는 건 임대료 수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능한 총소득 총소득을 한자로 조자라고도 써요 가능조소득이라고도 해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빌라 통빌라를 샀다고 해보죠 임대사업을 위해서 통빌라를 샀어요 그러면 빌라 호수가 호수가 10개라고 해보죠 10개가 있고 그다음에 1년 동안 한 호수의 임대료가 만약에 500만 원이라 해보죠 그럼 1년 동안 총 얻을 수 있는 가능한 총수입은 얼마예요? 10개가 있는데 하나가 1년 동안에 얘가 500만 원을 번대요 우리가 말이 없으면 기간은 연단이에요 연단이 1년 동안에 얻는 가능한 총수입은 얼마일까요? 10개가 있는데 하나에 500만 원씩이래 1년에 얼마? 5천만 원이죠 이게 가능한 총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벌 수 있는 가능한 총소득이에요 100% 모두 임대가 되어서 모두 다 임대료를 벌었을 때라고 가정했을 때 이게 가능 총소득이다 예를 다른 말로 숨겨져 있는 소득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잠재 총소득이라고도 해요 잠재되어 있는 벌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총소득이에요 실제예요 이론상이에요 실제 100% 임대되어 가지고 5천만 원 무조건 벌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어? 없어? 없잖아 10개가 있는데 어떻게 1년 동안 모두 다 다 임차인이 다 들어가 가지고 공실이 하나도 없고 돈 안 내고 도망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가 아니라 이론상 가능하게 벌 수 있는 총수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능 총소득을 어떻게 구하냐면 임대 단위수에다가 임대 단위수, 임대 호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임대료, 연임대료를 곱하면 10개가 있는데 하나에 500만 원 1년에 번다 그러면 5천만 원을 가능하게 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이론상 벌 수 있는 가능한 총소득이고 실제 번 건 우리가 실제라는 말을 쓸 때는 유효한 개념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수요는 사고 싶은 마음을 수요라고 해요 구매력을 갖추고서 사고 싶은 마음이에요 말이 없어도 유효수요잖아요 우리 배웠잖아요 유효수요 내가 63빌딩을 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럼 나는 63빌딩의 수요자다 맞아요? 틀려요 내가 뭔 짓을 하더라도 63빌딩이 1조가 될지 5천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5천억을 마련할 길이 없어요 그럼 사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해서 수요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능력이 있을 때 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수요라고 얘기하고 수요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5억짜리의 땅을 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내가 10억 정도는 있어요 그럼 5억을 살 수 있으니까 이때는 수요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유효라는 말은 학문에서 실제 가능한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총소득은 실제 번 총소득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실제 총 매출을 이걸 유효총소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론상 가능한 총소득에서 우리가 이제 공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임차인이 없어가지고 공실액 빼줘야죠 공실액 빼줘야 돼요 공실액 빼주고 불량부채는 뭐냐면 못 받은 못 받은 임대료를 얘기해요 회수가 불가능한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를 이걸 불량부채라 그래요 임차인이 있었는데 돈 안 내고 도망간 거예요 돈 받을 길이 없는 거 못 받겠다고 포기한 임대료를 불량부채라 그래요 그래서 공실 및 불량부채를 빼고 자 근데 임대료 임대사업을 하면서 내가 부가적으로 주차장을 유료화해서 운영할 수도 있죠 또는 층마다 자판기를 놓고 음료 자판기를 놔서 부가수입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타수입 기타수입을 얻으면 실제 총수입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기타수입은 영업 외적인 수입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무슨 수입이 아닌 거예요? 임대료 수입이 아닌 다른 수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업은 임대사업을 얘기하니까 임대료가 아닌 다른 수입 지하주차장을 내가 유료화해서 번 돈도 있을 거고 자판기 놓거나 또는 옥상에다가 내가 누구에게 광고 해줘서 돈을 좀 받았다면 이런 것들은 기타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총수입에서 공실액도 빼고 못 받은 임대료도 빼고 덕에다가 기타수입을 더하면 실제 총 매출이 나오는 거예요 이 실제 총 매출을 유효총소득이라고 얘기해요 유효총소득 그런데 우리가 해석할 건 순수한 이익이 중요해요 순수한 영업소득 이 영업을 생략에서도 써요 순소득 그러니까 순수한 임대료 수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수한 임대료 수입은 뭐냐면 내가 총 번 돈에서 임대사업을 하면서 나간 임대사업을 하면서 운영하기 위해서 나간 지출 경비를 빼줘야 돼요 임대사업 할 때 경비 나가죠? 나가죠? 수도 요금도 나갈 거고 난방료도 나갈 거고 그다음에 고장 나면 고쳐주는데 유지비, 수선비도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내가 임대에 임차인을 구하려고 광고도 좀 할 거 아니에요? 광고료도 들어갈 거고 이런 것들이 다 임대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예요 그래서 경비를 빼주면 순수한 임대료 수입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거예요 유회에서 순을 구하는 거 예를 들면 제 친구가 치킨집을 하는데 한 달 매출이 천만 원이었대요 천만 원이었는데 이 천만 원에서 야, 천만 원은 매출이 천만 원인데 너 임대료 수입, 아니 치킨집 해가지고 순수익이 얼마야 이렇게 따진다라면 여기에서 뭔가를 많이 빼야죠 치킨 사업을 하면서 들어가는 경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관리비도 내야 될 거고 유지수선비도 내야 될 거고 알바비도 내야 될 거고 재료값도 내야 되고 이런 거 다 빼고 남는 돈이 400만 원 남았어 그럼 이 400만 원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순수익이 400만 원이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를 통해서 총 매출이 이만큼 나왔는데 기타 수입까지 더한 거지만 실제 매출에서 운영을 하면서 이 영업은 임대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운영이라고도 얘기해요 운영, 경비, 운영, 지출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임대사업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 경비, 지출, 비용을 다 빼면 이제 순수한 임대료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순수익이라고 해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거예요 얼마 벌었는데 지출이 얼마 나왔으니까 순수하게 남은 돈이 얼마야 이걸 순수익, 순소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임대료의 순소득을 순영업소득 이걸 줄여서 순소득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현금 흐름을 더 밑에까지 내려가는데 내가 부동산에 투자할 때 내 돈 말고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할 수도 있죠 그렇죠?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했을 때 1년 동안에 빌린 돈의 대가를 줘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자만 빼는 게 아닌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순소득에서 부채에 대한 서비스액을 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이 없어도 돈을 빌렸을 때 갚는 건 원리금을 갚는 방식만 합계적으로 나와요 이자만 갚는 건 안 배워요 우리가 무조건 원리금만 갚는 걸 배워요 원리금을 갚을 때 원리금이 똑같으냐 원금이 똑같으냐 점증식이냐 원리금이 점차 늘어나냐 어쨌거나 우리가 갚는 방식은 원리금 상환 방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빌린 돈에 대해서 서비스로 줘야 되는 돈을 뭘 얘기하냐면 원리금을 얘기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거예요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얘가 가장 중요해요 부채 서비스에 부채 서비스액은 뭘 얘기한다 원리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빌렸을 때 1년 동안에 원금과 이자의 합 원리금을 갚을 때 이 원리금 부채 서비스액을 다른 말로 원리금이라 그래요 근데 얘가 중요한 게 원리금을 원리금은 뭐와 뭘 더한 거예요 원금과 이자를 더한 거죠 같은 표현이 또 많아요 부채 서비스액을 다른 말로 원리금이라고 하고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값이고 얘를 다른 말로 저당 지불액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월부금이라고 해요 연간융자 월부금 그래서 영업현금을 외웠는데 이 단어를 못 외웠다 그럼 틀려요 무조건 이 단어를 외워야 외웠던 게 의미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부채 서비스액은 뭐냐면 원리금이에요 이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금과 이자의 합 원리금을 얘기하고 이 원리금을 다른 말로 저당 지불액 월부금이라고도 한다 정확히 얘기하면 연간융자 월부금이라 그래요 월부금 저당 지불액 원리금 부채 서비스액 같은 말이에요 투자론에서 이런 동의원은 무조건 외워야 돼요 외웠죠 부채 서비스를 뭐라고 한다 원리금 다른 말로 저당 지불액 다른 말로 월부금이라고 한다 부채 서비스액 부채는 뭐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부채는 얘는 빌린 돈을 얘기하는 거죠 빌린 돈 타인 자본 얘기하는 거예요 타인 자본 우리가 돈을 빌렸다를 대부에 받았다 대출했다 융자했다 차입했다니까 얘를 얘기할 때는 대부액 대출액 융자액 얘를 차입액 이렇게 부채라고 얘기한 건 빌린 돈을 얘기하지만 빌린 돈에 대한 서비스로 줘야 되는 돈은 원리금 얘기한다 이 원리금은 다른 말로 저당 지불액 월부금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동의원은 무조건 기본이에요 투자론에서 무조건 암기해야 돼요 지금 암기해야 돼요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 얘기한다 이따가 이제 풀어볼 거예요 원리금 다른 말로 저당 지불액 월부금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순소득에서 빌린 돈에 대한 대가 원리금을 빼면 이제 세금을 내기 전이라고 해서 세전 현금 수지 또는 세전 현금 흐름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세전 다음에 현금 수지 현금 흐름은 그렇게 중요한 말로 사용되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이걸 그냥 세전 소득이다 이렇게 봐도 괜찮아요 소득이다 세전 소득 세전 현금 흐름이라고 하지만 이걸 줄여서 그냥 우리는 세전 소득이라 해도 상관없어요 세전 소득 순에서 부채 서비스를 빼면 세전이 되고 이제 내가 임대 사업을 해서 임대료 수입을 벌었으면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영업에 따른 임대 소득을 얘기해 임대료 소득이니까 임대료를 얘기해요 임대료 수입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된다 이걸 영업소득세라고 얘기해요 이걸 줄여서 소득세라고 얘기해요 소득세 영업소득세는 줄이면 소득세라고 하지만 양도소득세를 줄이진 않아요 양도소득세를 소득세라고 하지 않아요 양도소득세를 줄이면 뭐라고 얘기해요 양도세라고 하지 소득세라고 하지 않아요 양도소득세는 줄이면 양도세고 영업소득세를 줄일 때 영업을 빼고 소득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인일 경우는 법인세라고 얘기하고 임대료를 벌었으면 임대료에 대한 수입에 세금을 내야지 이걸 영업소득세 소득세 그러면 세금을 낸 다음이니까 세후 현금 수지라고 하지만 우리는 얘를 그냥 세후 소득이라고 봐도 괜찮아요 세후 소득 이렇게 해서 전체 흐름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내가 이제 임대료 수입을 봤을 때 임대료 수입의 돈의 흐름은 이렇게 전체가 있다 첫 번째 가능한 내가 실제가 아니라 이론상 모두 임대되었을 때 가능한 총수입을 가능총소득이라 그래요 가능총소득은 당연히 임대 단위수에다가 임대료를 곱하면 가능한 총수입을 구할 수 있고 실제로 번 돈은 유효총소득이에요 실제 번 돈을 구하려면 공실액도 빼고 못 받은 임대료 불량부채도 빼고 그다음에 기타 수입 자판기나 주차장 수입도 있겠죠 이런 걸 더하면 실제 번 돈이 나오고 실제 번 돈에서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경비가 있겠죠 지출 경비 유지수선비가 대표적이에요 관리비 유지수선비 이걸 빼면 이건 임대사업을 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 지출 비용을 얘기해요 이걸 빼면 순수한 임대료 수입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예요 얼마 벌었는데 지출 경비가 얼마니까 순수익이 얼마야 순소득이 얼마야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 순수득에다가 돈을 빌려서 투자했을 때 1년 동안 갚아야 되는 원리금이 있겠죠 이 원리금을 부채서비스액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 저당 지불액 다른 말로 월부금이라 그래요 얘를 빼면 세금을 내기 전 세전소득이 되고 임대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으니까 세금을 내야 되겠죠 영업소득세를 줄여서 소득세라 그래요 이 소득세를 빼면 세금을 낸 다음이니까 세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후소득 그러면 우리가 소득만 다섯 개를 따진다면 소득은 가유순전후 이렇게 쓸 거예요 가유순전후 가는 뭐예요 가능총소득 유는 유효총소득 순은 순영업소득인데 줄여서 순소득 얘는 세전현금흐름이지만 줄여서 세전소득 얘는 세후소득 이렇게 외워야 돼요 다섯 개의 소득이 있다 임대료 수입을 다섯 가지로 가유순전후라고 우리가 다섯 개로 구분할 수 있다 이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뭘 쓸 거냐 임대료 얼마 벌었어 이렇게 얘기할 때 뭘 쓸까요 임대료 얼마 벌었어 다섯 개 중에 뭘 쓸까요 임대료 얼마 벌었어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매출을 얘기할까요 이론상 가능총소득을 얘기할까요 얼마 벌었어 라고 물어봤어요 얼마 벌었어 이론상은 아니에요 실제 매출일까요 실제 매출이 아니라 순수한 수입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보죠 자기자본 수익률을 계산할 때 내 돈에 대한 수익의 수익률이에요 자기자본을 지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분투자액분에 뭘 쓴다 지분수익을 쓴다 이 지분수익은 어떻게 구한다 총수익에서 뭘 뺀다 빌린 돈의 대가 이자를 뺀다 그랬죠 이때 총수익은 두 가지로 임대료 수입과 가치상승분이 있었죠 임대료 수입을 뭘 썼어요 순소득을 썼어요 여기에 가치상승분을 쓴 거고 그러니까 임대료 수입에 말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뭘 쓰는 거예요 순소득을 쓰는 거예요 임대료 얼마 벌었어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대표소득은 뭐다 순소득이에요 얘가 대표소득이에요 임대료 얼마 벌었냐 얘가 대표소득 그래서 일반적으로 임대료 수입을 얘기할 때는 순소득을 쓰는 거예요 자 근데 좀 더 우리가 좀 더 들어가면 내가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 분석을 하려고 그래요 투자 분석을 하려고 할 때 그럴 때 임대사업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투자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순이 중요할까요 세우가 중요할까요 세우가 중요하죠 순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부채서비스액 세금을 빼니까 남는 게 없다면 투자를 안 하겠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우가 중요해요 그래서 투자를 분석할 때 수입은 뭐가 집중되냐면 세후로 보는 게 기본적이에요 내가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할 때는 세후로 따지는 게 일반적이고 기본적으로 얼마 벌었어 이렇게 물어볼 때 대표소득 뭘 쓴다 순소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순과 세우가 좀 더 많이 사용될 거고 어찌 되거나 외워야 돼요 가유순전후라고 외워야 되는데 전체를 보니까 보죠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후 이렇게 노란색 쓴 거 이렇게 외울 거예요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후 이렇게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후 다시 한번 따져보면 가능총소득에서 공실미 분량 문제 빼고 기타 수입 더하고 그러면 실제 총 매출 유효총소득이 나오고 여기에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영업 경비 운영 경비 지출 경비를 빼면 순소득 나오고 순소득에다가 빌린 돈의 원리금 부채 서비스를 빼면 세전이 나오고 여기에 소득세를 빼면 세후가 나온다 이 전체 흐름인데 이걸 외워야 돼요 달달달달달 외워야 돼요 오늘 해야 될 건 집에 가면서 집에 가면서 미친 사람처럼 그냥 가공기 유비 계속 외우고 가야 돼요 그래서 머릿속에 좀 남겨놔야 돼요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후 물론 부채라고 외웠지만 부채가 아니라 부채 서비스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채 서비스액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후 그런데 소득만 다섯 개를 따질 때는 뭐라고 한다 가유순전후 이렇게 외울 거예요 이렇게 일자로 쭉 외워도 괜찮지만 사실 우리가 이걸 계산할 때는 이렇게 좌우로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가공기 유비 이렇게 쓸 거예요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후 이렇게 이걸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지그재그로 내려갈 거예요 가능총소득에서 이렇게 하면 유가 나와요 가능총소득에다가 공실미 불량 부채를 빼고 기타 수입을 더하면 얘가 나온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 기타 수입은 거의 주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맨 위에다가 썼어요 없애버릴 거니까 가공기 유비 이렇게 쓰고 유에서 영업경비를 빼면 순이 나오고 순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전이 나오고 세전에서 소득세를 빼면 세후가 나오는 거예요 일자로 보나 좌우로 보나 똑같아요 그래서 가유순전후가 있고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후 이렇게 적을 거예요 지금 머릿속에 어느 정도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외웠다고 해보죠 먼저 첫 번째 가유순전후가 있더라 얘를 뭐라고 한다 가능총소득 얘는 유요총소득 얘는 순소득 또는 순영업소득 얘는 세전소득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원래 정확한 명칭은 세전현금흐름이지만 세전소득 얘는 세후소득 전체흐름이 쭉 일자로 내려가겠지만 사실 이렇게 옆으로 써도 괜찮다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후 이렇게 되니까 가공기 이렇게 쓰는 거예요 가공기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그다음에 유비니까 유비 이렇게 쓰면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그다음에 순부채 쓰고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전세후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후 이렇게 이게 일자로 보나 똑같아요 이렇게 보나 이렇게 보나 결론은 똑같다라는 거 나중에 이제 계산 문제를 풀 때는 얘가 훨씬 수월하니까 이렇게 정리해 준 건데 일단 이렇게 한번 외워보죠 가공기 같이 한번 해봐요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후 이렇게 외울 텐데 가로로 쓸 거예요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후 이렇게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후 자 얘는 가능 총소득이고 얘의 공은 뭐예요 공실 및 불량 부채 항상 같이 다녀야 돼요 공실 및 불량 부채 같이 다니고 얘는 기타 수입 영업 외적인 수입이니까 임대료 수입이 아닌 수입을 얘기하죠 자판기 수입 같은 거 주차장 수입 같은 거 자 가공기 이렇게 하면 얘가 되는 거고 유효 총소득이 나오고 영업경비 비는 영업경비를 얘기하죠 영업경비 운영경비 운영 비용이라고도 해요 임대사업하면서 나가는 비용 지출을 얘기하는 거고 빼면 이렇게 내려가고 순소득 순영업소득이고 여기에서 뭘 빼면 부채 서비스 얘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 부채 서비스는 뭘 얘기한다 원리금 원리금을 얘기하고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저당 지불의 월부금이라고 한다 얘를 빼면 세전이 되고 여기서 세금을 빼면 세후가 되는 거죠 이 세금은 무슨 세 소득세 정확히 얘기하면 영업소득세죠 영업소득세 소득세를 빼면 세후가 된다 그래서 소득은 가유 순전후 전체적으로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후를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후 이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용어 얘가 가장 중요해요 이걸 외웠는데 이 단어를 모르면 이 외운 거에 아무 쓸모가 없어요 문제를 못 풀어요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 원금과 이제 더한 갑시다 저당 지불액 월부금이라고도 한다 자 그럼 이제 식을 다섯 개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하나씩 따져보죠 자 그럼 가능 총소득을 어떻게 구하냐 얘는 벌 수 있는 이론상 모두 벌었다고 가정했을 때의 총소득이니까 임대 단위수에다가 내가 통빌라를 샀으면 호수가 10개가 있다 10개에다가 단위당 임대료가 1년 동안 500만 원이다 그러면 총 벌 수 있는 건 5천만 원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10개 단위수에다가 단위당 임대료를 곱하면 벌 수 있는 가능 총소득 얘를 다른 말로 숨겨져 있는 소득까지 모두 포함된 거예요 잠재 총소득이라고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효 총소득을 어떻게 구한다 머릿속에 떠올려 봐요 유를 구할 때 가공기 하면 뭐가 나와요 유가 나오죠 가공기 유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능 총소득에서 뭘 뺀다 공실 및 불량 부채 빼고 기타 수입을 더하는 거죠 얘는 빼고 얘는 더하는 거예요 더하는 거 딱 하나 있어요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더하는 건 하나가 있다 가공기 하면 유가 나온다 유 자 그러면 유에서 이제 순을 구할 때 유에서 순을 구하려면 가공기 유비순이잖아요 유비순이에요 그래서 순을 구하려면 뭐에서 뭘 뺀다 유에서 영업경비를 빼면 순이 나온다 유비순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세전을 구하려면 어떨까요 가공기 유비순 부채전이죠 순부채전이에요 순에다가 뭘 빼야 된다 부채서비스액을 빼면 세전이 된다 순부채전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전에서 세금을 빼면 후가 나오니까 전세후 이렇게 나오니까 세전에다가 소득세를 빼면 세후가 나온다 다 빼는 거죠 자 얘만 더하는 게 하나가 있고 다 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식이 다섯 가지 나올 수 있겠네요 자 이 식 다섯 가지가 다 중요하진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영업현금흐름 하나에서 문제를 출제하였다 그러면 무조건 얘를 내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왜 얘가 가장 중요하니까 부채서비스액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래서 순부채전을 이건 무조건 그냥 바로 튀어나와야 돼 영업현금흐름에서 이 전체 식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순부채전이다 순부채전 순부채전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얘예요 조금 중요한 게 자 우리가 순이 중요하잖아요 임대로 얼마 벌었어 순수익이 얼마야 순소득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실제 본 유효총소득에서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경비 운영경비 운영경비 영업경비 운영비용이라고도 얘기해요 자 이걸 빼면 임대사업하는데 들어간 지출경비를 빼면 순이 나오겠지 그래서 유비순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자 그래서 유에서 영업경비 빼면 순 유비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순부채전 이게 이제 각각도 이제 머릿속에 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처음엔 좀 어렵겠지만 자 처음에 가공기 유비순부채전세후를 머릿속에 쭉 흘러놓고 가로로 적어놓을 건데 가공기 유비순부채전세훅 이렇게 전체 흐름을 알아야 되고 여기에 해당되는 단어가 가능총소득 공실미 불량부채 기타수익 유효총소득 영업경비 순소득 부채서비스에 세전소득 소득세 세후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계산할 때는 이렇게 하면 내려간다 여기에서 이걸 계산해주면 얘를 구하고 여기에서 이걸 계산해주면 순이 구하고 순에서 부채서비스를 빼주면 세전이 되고 이걸 빼면 세후가 된다 이런 전체 흐름이 있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얘와 얘가 중요하니까 두 개씩만 따로 떼어보면 유회에서 뭘 빼면 영업경비를 빼면 순을 구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식이고 자 순에서 뭘 빼면 부채서비스액을 빼면 뭐가 된다? 세전이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식이에요 순부채전 이렇게 독립적으로도 알고 있어야 돼요 이래야 문제를 풀어요 자 외우는 거지만 외우는 게 좀 많죠 외워야 돼요 무조건 외워야 돼요 이거 못 외우면 그냥 학교로 포기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나중에 뒤에 감정평가까지 다 이걸 활용해서 문제가 나와요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 후 이렇게 된다 다시 한번 외워보죠 처음부터 시작하면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 후 자 여기서 부채서비스액은 뭘 얘기한다? 원리금 같은 말로 저당 지불의 월부금 가장 중요한 게 부채서비스액이라는 거 이 부채서비스액이 중요하니까 부채서비스액이 들어간 식이 중요해요 부채서비스액이 들어간 식이 뭐다? 순부채전이에요 순에서 부채서비스액을 빼면 세전을 구할 수 있다 이만큼을 독립적으로 또 떼어놔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실제 번 유효총소득에서 경비를 빼면 순소득을 구할 수 있다 유비수는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거고 가장 출시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순부채전이에요 왜 중요한지 한번 따져볼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보자 자 일단 볼게요 자 여기 아래 동그라미 2번에 보죠 2번에 자 이런 질문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자 100% 내 돈만으로 투자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건 레버리지 효과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남의 돈을 빌려 쓰여 투자했을 때 자기 자본 수익률에 변화를 꾀하는 게 레버리지 효과인데 돈을 안 빌렸으니까 레버리지 효과는 없겠네요 그럼 돈 빌리면 발생하는 위험이 뭘까요 돈 빌리는 거 자금 융통하는 거 금융 위험 그것까지는 설명해 줬는데 그렇죠 처음 들어요 금융 위험은 완전히 제거할 수 있어요 돈을 안 빌렸으니까 돈 남의 돈 1원이라도 빌리면 금융 위험은 발생하는데 돈을 안 빌려서 투자했으니까 금융 위험도 0이겠죠 자 이게 독특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레버리지 효과는 얻지 못하고 금융 위험은 제거가 가능하다 자 근데 내 돈만 투자했으니까 갚아야 될 원리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우리가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냐면 0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원리금이 얘가 원리금이죠 빌린 돈이 없으니까 1년 동안 갚아야 되는 원리금이 0이에요 그럼 부채 서비스액이 들어간 식이 뭔지를 찾아야 돼요 부채 서비스들한 식이 순부채전이에요 순부채전 맞아요 순에서 부채 서비스 빼면 세전이 나오죠 자 순에다가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전이 되는데 얘가 0이래요 그럼 뭐와 뭐가 같을까요 순과 전이 같다 순과 전이 같을 수 있어요 이게 독특한 녀석이에요 부채 서비스액 자 부채 서비스의 0이니까 결국 순과 전이 같을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 얘가 중요해요 같은 경우 여기에서 하여간 이걸 식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계속 물어보려고 그래요 부채 서비스에 자 그럼 부채 서비스의 원리금이니까 돈을 빌렸냐 안 빌렸냐와 관련이 있겠네요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채 서비스액은 금융 조건과 관련이 있어요 돈을 빌렸냐 안 빌렸냐와 관련이 있는 건 부채 서비스액밖에 없어요 자 그럼 다시 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다시 돌아가서 이런 정리는 나중에 다 할 거니까 너무 막 옮겨 적는 데 집중하지 말고 지금은 아 이런 게 있다 이거 한번 외우는 게 중요하고 아 이런 걸로 해석할 수도 있구나 라고 소개 차원에서만 들어두면 돼요 자 이렇게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 후에서 돈을 빌렸냐 안 빌렸냐가 반영되어 있는 반영되어 있는 건 딱 얘밖에 없어요 이 원리금이 금융 조건과 관련된 거예요 금융 조건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그러면 순은 순을 구하는 데 있어서 남의 돈을 빌렸냐 안 빌렸냐에 따라서 수는 달라지는 거예요 안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보죠 여기에서 관여된대 그러니까 얘를 뺀 다음에 여기서부터만 금융 조건이 반영된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는 돈을 빌렸냐 안 빌렸냐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이게 중요해요 순소득이라는 건 돈을 빌렸냐 안 빌렸냐에 따라서 소득 크기가 달라지지 않는 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빌렸냐 안 빌렸냐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은 이걸 빼주는 거니까 뭐부터 세전, 세우 이렇게 두 개만 관련된 거예요 금융 조건이 반영된 소득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다라면 금융 조건에 관여된 건 부채 서비스액이니까 세전이나 세우만 관련되어 있지 순과는 금융 조건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돈을 빌렸냐 안 빌렸냐에 따라서 순소득은 달라지는 소득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해석할 거예요 이런 걸 해석하려면 이걸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돼요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후 이걸 가공기 옆으로 해서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후 이렇게 따로 이것도 외워야 돼요 이것도 쓸 거예요 다섯 개 임대료 수입의 소득 다섯 종류가 가, 유, 순, 전, 후 이렇게 된다 임대료 수입의 다섯 가지는 가, 유, 순, 전, 후 전체 여름은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후 이렇게 된다 일단 쉬는 시간에 써봐야 돼요 빈 백제에다 놓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식을 한번 보면 제가 식 하나를 썼어요 제가 가능 총소득에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했을 때 세후가 나온다라고 나왔는데 한번 볼게요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를 빼고 기타 수입을 더하면 여기까지 하면 뭐가 될까요 가공기했으니까 이거 뭐가 나와야 돼요 여기까지 하면 뭐가 나온다 유가 나오네요 이만큼은 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효총소득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면 여기까지 하면 또 뭐가 나올까요 여기까지 하면 뭘 얘기한다 순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순을 얘기하는 거고 순에서 부채 서비스를 빼면 여기까지 하면 뭐가 나올까요 세전이 나오는 거죠 세전이 나오고 세전에서 소득세를 빼면 뭐가 된다 세후가 되겠네요 결국 이런 식도 똑같아요 가능 총소득에서 이런 것들을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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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결국은 세후가 된다 이 식은 뭘 얘기하냐면 내가 여기서부터 얘를 구하려고 할 때 유도 구하고 순도 구하고 세전도 구할 필요는 없이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쭉 해주면 얘가 바로 되는 거예요 가해서 공실 및 불량 부채 빼고 기타 수입 더하면 여기까지 하면 뭐가 된다? 유가 되는 거고 여기서 영업경비 빼주면 순이 되는 거고 부채서 빼면 세전되고 소득세 빼면 세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 오른쪽 것들을 다 계산해 준 거예요 이런 것들 파란색 이런 거 다 해줬더니 얘가 나왔잖아요 결국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할 건 가능 총소득을 구해서 오른쪽 것까지를 쭉 해주면 얘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기서부터 얘를 구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세후를 구할 수 있다 결국 우리 목적은 세후를 구하는 거예요 세후가 얼마냐 이걸 구하라고 할 거니까 연습해보면 당연히 그러겠네라는 걸 당연히 알아요 굳이 머릿속에 처음부터 외울 건 아니고 이렇게 된다라고 소개만 시켜줘도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당연하네 이렇게 해석될 거예요 외운 거 한번 써보죠 우리 가로로 한번 써보죠 일단 소득 다섯 가지가 뭐가 있다 임대료 수입 다섯 가지 가 유 순 전 후 이렇게 외워야 돼요 가 유 순 전 후 이렇게 외울 거고 전체 흐름은 가로로 썼을 때 가 공기 가 공기 그 다음에 유 비 유 비 순 부채 순 부채 서비스에 전 세 후 이렇게 되겠죠 가 공기 유 비 순 부채 전 세 후 이렇게 쓰고 다 빼줄 거예요 다 빼주는데 하나만 기타 수입만 더 해줄 거다 근데 얘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등장하지 않으니까 없애버릴 거라서 맨 위에 썼어요 가 공기 유 비 순 부채 전 세 후 계산은 이렇게 하면 얘가 되고 이렇게 하면 얘가 되고 이렇게 하면 얘가 되고 이렇게 하면 얘가 된다 물론 처음부터 얘를 구하려고 하면 이렇게 쭉 내려와도 얘를 구할 수 있다예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일반적인 소득의 크기는 어떨까요 가 유 순 전 후가 있는데 있는데 자 점점 보니까 얘는 거의 없다고 봐도 괜찮아요 없다고 보고 자꾸 빼서 내려오죠 그렇잖아요 빼고 내려오고 빼고 내려오고 빼고 내려오잖아요 점차 크기는 어때서요 작아지겠죠 일반적인 크기는 작아진다 일반적으로 작아지는데 작아지지만 아닌 경우들이 좀 있어요 자 여기가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좀 중요해요 이 두 개 나중에 차차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긴 하겠지만 나머지는 무조건 작아지는데 얘와 얘가 좀 아닌 경우가 있어요 자 얘는 독특하게 가에서 유를 구하려면 가에다가 뭘 해준다 가 공기 해주죠 공실 및 불량 부채 빼고 기타 수입 더하면 유가 되잖아요 그렇죠 얘가 100원이고 공실 및 불량 부채가 10원이고 기타 수입이 5원이라면 10원을 빼주고 5원을 더웠으니까 5원을 빼주는 거죠 그럼 얘가 얼마 나와요 95가 나오겠죠 이런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예요 예외적으로 주차장이 너무 잘 돼가지고 공실은 적고 주차장이 너무 잘 돼서 자판기 수입이 많아가지고 얘가 20이 됐다고 해보죠 그러면 100에서 10 빼고 20을 더 했잖아요 그럼 얼마가 된다 110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같을 수도 있고 크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기타 수입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 시험 문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어찌 되거나 가보다 유가 크거나 같거나 작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 얘가 중요하죠 순에서 세전 갈 때 얘가 가장 중요한 식이에요 식이 뭘까요? 순에서 세전 갈 때 순에다가 뭘 해주면? 부채 서비스를 빼줘야죠 지금 이거 외우지 못하면 또 지금 막 또 어려워져요 외워야 돼요 순, 부채, 전이죠 순에서 부채 서비스를 빼주면 세전이 되는데 얘가 0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돈을 빌리지 않았을 때 이걸 100% 지분만으로 투자했을 때 내 돈만 투자하면 돈을 안 빌린 거죠 0이 될 수 있죠 그럼 얘하고 얘가 어떻다? 같다 그래서 얘가 같을 경우를 기억해놔야 돼요 같을 경우 어떨 때 빌리지 않았을 때 내 돈만 투자했을 때 지금 외울 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구나 그래서 얘가 항상 중요하구나 부채 서비스액이 이것만 느낌만 가져도 괜찮아요 단순히 외웠다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외운 걸 바탕으로 이걸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오늘은 외우는 걸 중심으로 하고 나중에 1, 2월 달이나 3, 4월 달에 이거에 대한 전체 흐름에 대한 해석은 차차 얘기해줄 거예요 그리고 너무 중요한 거니까 한번 보죠 하나를 더 해보면 하나 더 소개시켜주면 다섯 개의 식이 있는데 제가 지문에서 이렇게 나와요 순영업소득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차감한다 맞아요 순소득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차감한다 맞아요 맞죠 세전 현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순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한다 맞아요 다르게 얘기할 거예요 실수자는 세전을 구하기 위해서는 순소득에다가 저당 지불액을 차감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또는 순소득에다가 원리금을 차감한다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다른 표현 나올 때 맞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빼는 것만 나오냐 그렇진 않아요 아직 안 나왔지만 이제 올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지문인데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 순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전이죠 근데 야 순은 순은 세전에다가 부채 서비스액을 더해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얘 넘길 수 있어요 넘기면 뭐가 돼요 더하기가 되겠죠 그래서 순은 세전에다가 부채 서비스액을 부채 서비스액을 더할 수도 있다 이런 식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암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암기를 응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암기에도 틀리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도 얘기하는 순은 야 유예에서 영업경비를 빼서 구하지만 다르게도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세전에다가 부채 서비스액을 더해서도 구할 수 있다 맞아요 얘 넘기는 거야 그냥 넘기는 거 그러면 순은 세전 더하기 부채 서비스액 이렇게 더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유도 더할 수 있죠 유는 얘를 넘겨도 되잖아요 그러면 순 더하기 뭐 영업경비로도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다라는 걸 좀 범위를 넓혀서 사고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그냥 외웠다가만 바로 답이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출제자가 응용해서 문제를 낼 수 있으니까 빼기를 더하기로 넘길 수도 있어요 자 어찌 되거나 기본식은 다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 부끄럽게 자꾸 콧물이 나와요 자 영업경비 한번 보죠 영업경비 하나만 이것만 외우고 우리 쉽게요 자 영업경비 얘가 중요해요 자 영업경비가 중요한 이유는 얘는 뭘 구할 때 쓸까요 영업경비 영업경비는 뭘 구할 때 쓸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머릿속에 떠올려 봐야 돼요 가공기 유비 순이죠 그래서 영업경비는 유해에서 영업경비를 빼면 뭘 구한다 순을 구할 수 있죠 영업경비가 중요한 건 순을 구할 때 빼줘야 되는 항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업경비는 순을 구할 때 빼주는 항목이다 영업경비는 순소득을 산정하기 위해 차가 많은 운영경비 비용을 경비 운영을 영업이라고도 얘기해요 영업경비 운영비용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말한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을 할 때 나가는 지출 경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경비가 중요한 건 순소득을 산정하기 위해 차가 많은 영업경비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항목이 있고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있어요 포함되는 항목은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유지관리비예요 운영하면서 유지하면서 관리하겠죠 고장나면 수선비 같은 거예요 수선비 같은 거 그런데 이제 임대사업하면서 들어가는 경비니까 우리가 재산세 내야 돼요 내가 부동산 투자하려고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내야죠 보유과세죠 지방세예요 국세예요 지방세 중요하죠 지방세는 재산세 내야 돼요 보험료 내야 돼요 임대사업을 하려면 무조건 화재보험 같은 거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돼요 보험료 내야 되고 광고비도 낼 수 있겠죠 임차인 구하려고 이런 거 다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지출 경비예요 이런 건 들어가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이런 항목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산세, 보험료, 유지관리비, 수선비, 광고비 등은 영업경비에 포함이 되니까 순소득을 산정할 때 차감해야 되는 항목이에요 차감하지 않아야 되는 항목이에요 차감해야 돼 안 해야 돼 차감해야 하는 빼줘야 되는 항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항목은 순을 구할 때 영업경비에 포함되니까 순을 구할 때 빼줘야 되는 항목이에요 그런데 얘를 보니까 얘는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그렇다는 얘기는 순을 구할 때 빼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항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순을 산정할 때 차감하면 된다 안 된다 차감하면 안 되는 항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되는 항목을 얘기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외워야 되는데 개인 공부 소감으로 외울 거예요 개인 업무비, 개인 소득, 공실미 불량 부채, 부채 서비스, 소득세, 감가, 상가 이걸 앞글자 따면 어렵진 않아요 개인 공부 소감 우리 이제 공부 시작했으니까 느낌이 있을 거예요 개인 공부 소감이라고 외울 거예요 개인 공부 소감 개인 업무비는 내가 운영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야 출장 갔다 와서 어디 지방 갔다 와야 되니까 기름값 썼다 등기소에 가서 뭘 떼면서 돈을 썼다 이런 개인적으로 일한 거에 대한 개인 업무비나 개인 소득 같은 건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가 일 좀 했으니까 돈 100만 원 가져갈래 이런 건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개인 업무비나 개인 소득 포함되지 않고 공실미 불량 부채 포함되지 않고 부채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고 소득세 포함되지 않고 감가, 상가 포함되지 않아요 왜 그런지도 역시 우리가 좀 더 1, 2월 달에 좀 더 가르쳐 줄 테니까 지금은 암기하는 거에 초점을 좀 맞춰서 개인 공부 소감은 포함되지 않는다 왜 이렇게 좀 많이 등장해요 여기에서 개인 공부 소감 얘는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해석할 때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순소득을 산정할 때 빼준다 빼주면 안 된다 빼주면 안 되는 항목이고 얘는 영업경비에 포함되니까 순을 구할 때 빼줘야 되는 항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기본적으로 재산세는 영업경비에 포함되요? 그렇죠? 소득세는 영업경비에 포함되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예요 재산세는 영업경비에 포함되고 그러니까 순을 구할 때 빼줘야 되는 거예요 소득세는 포함되지 않는다요 소득세 뭐 원리는 간단해요 사실 근데 우리가 아직 전체적으로 배우지 않아서 제가 해석하기 좀 어려운 내용이 있고 일단 암기가 중요해요 계속 몇 페이지 안 되지만 암기가 이렇게 좀 많았는데 한 번만 정리하고 주죠 영업현금 흐름 전체 머릿속에 달달달 외워야 돼요 전체 흐름 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후 이렇게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후 이걸 좌우로 이렇게 쓰면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후 여러분 이걸 쓸 거예요 이럴 때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순소득, 세전소득, 세후소득 기타수입, 공실미, 불량부채, 영업경비, 부채서비스액, 소득세 이렇게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후 이때 가장 중요한 단어는 부채서비스액 원리금 얘기한다 다른 말로 저당지부래, 월부금이라고도 한다 이때 이제 다섯 개씩을 따져볼 수 있는데 임대단위수에다가 단위당 임대를 곱하면 가능한 총 벌 수 있는 이론상 총수입 가능총소득을 구하고 가공기 하면 유가 구해지고 유비하면 순이 구해지고 순부채하면 세전 구해지고 전세후 이렇게 구해진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순부채전이에요 이건 무조건 튀어나와야 돼요 순부채전 가장 중요한 부채서비스액이 들어간 식이 뭐냐 딱 그러면 순부채전 이렇게 딱 나와야 돼요 순부채전 또 순도 중요해요 돈 얼마 벌었어 이렇게 얘기할 때 순소득을 쓰니까 순을 구하는 건 유비순이다 이때 순을 구할 때 영업경비를 빼주는데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것도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것도 있더라 포함되는 건 재산세, 보험료 내야 되고 유지수산비 내야 되고 광고료 같은 것도 내야 돼요 그러나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건 순을 구할 때 빼주면 안 되는 항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개인공부소감이 있더라 개인소득, 개인업무비 그 다음에 공실및 불량부채, 소득세, 개인공부 부채서비스의 감가상각은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거 여기에 개인공부소감 개인공부소감은 포함되지 않는다 쉬었다 갈게요 일단 여러분 머리가 복잡하겠지만 복잡할 것 같아요 물론 누구나 다 처음엔 그래요 좀 지나면 누구나 다 달달달달 외워서 계속 중요하다 보니까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처음만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일단 그래도 빈 공간에다가 확인학습 문제에 빈 공간이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한번 이렇게 적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거 한번 적어보시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 해석만 한번 해보시고 쉬는 시간에 쉬었다 갈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